너무 오랜 타워가겠지? 응? 야, 수소년 기준으로 나가면 악도 질구만, 수가. 몇 굴라면... 50명 정도인데? 5명 정도인데. 5명 정도까지. 5명 정도까지. 5명 정도. 3명 정도. 5명 정도. 랩피언트로 가실건가. 이거 괜찮은데? 베이스로 약간 많이 넣을건데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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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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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리고 수아이프 같은 모습 이것만 계속 듣고 있으니까 약간 멀리네 근데 이거 보다가 다 나가겠다 고맙습니다. 기사는 전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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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ing mud 멀미나는 것 같아 멀미나 무슨 이요 어쩔 수 없어 진짜 어떡해요 근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수요니가 만들어놨는지 언니 알쏘 이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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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면 이승 이승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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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마에나 는데 맨날 처음에는 비마에나 그리고 다시 호그로 넘어가는 거죠 네 여기 벌스를 하고 여기 약간 벌스2랑 브릿지가 있는데 얘를 건너뛰고 바로 훅으로 가는 거지 그러고 끝났어.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? 이거 좀 정리도 해야 될 것 같은데? 이거는 이것도 하면서 해봐야겠다. 완전 힙합이어가지고. 아니면 뭔가 드럼 버섯 뭐 예를 들어서 딱딱 뭐 이런 거로. 도파괴 약간? 근데 그 이후로는 생각이 안 난다. 그치. 여기를 건너뛰잖아. 여기를 건너뛰고. 같이 메말라 가보자 현진아. 같이 메말라 가보자 현진아. 너 화면에서는 되게 착해 보이더라. 그것도 그거야? 어. 다 가서야. 너 왜 화내? 아이고. 화면에서는 되게 말라 보이더라. 메말라 가보자. 현진아. 바로 여기로 가는 거지? 아 뒤에 택배박스는 치워주는 거야? 맞아요? 아 너무 보이네? 자 제보 감사합니다. 덕분에 택배박스 치웠습니다. 됐네? 이거는... 됐네? 된 건가? 아 이거는 합주하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. 얘는 뭔가 뒤에 깔리는 게 없어야 멋있을 것 같아. 완전 힙합 NPR 그걸로 간지로 가면 될 것 같아. 어 그러네. 다음에 오케이. 저 지금 예사로 가는 중이야. 벌써요? 왜 벌써 가요? 하이 프롬 스위치 랜드. 스위스. 스위치 랜드. 스위스 물가 진짜 비싸다는데. 맞아요. 봤어. 유아 뮤직. 이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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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. 안 좋아요. 같이 메말라 가보자. 연진아. 나 지금 너무 기뻐. 콕콕을 꼭 그렇게 해야 돼? 우리 같이 메말라 가보자. 연진아. 나 지금 너무 기뻐. 왜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려. 콕콕. 콕콕. 왜 이렇게 벌렁거리는 거야. 아 얼굴 빨개졌네.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연진이의 남편이 유재석 쌩얼이랑 비슷해. 생긴 게. 그 내 이번에 하도영이라고 한번 쳐봐 봐. 하도영. 하도영. 유재석의 안경 벗은 모습이랑 비슷해. 웃으면 안 되지. 나 유재석 님 너무 좋아하는데. 아니야 아니야. 아 진짜다. 그치. 이거 약간 다들 아는 사실이야 아니면. 최근에 이제 인스타에 뜨기 시작했는데. 오케이. 자 돌아가서. 어딜요? 여기로요. 아 이건 그때 내가. 그쵸. 이거 뭐였죠? 이거였나? 이거였나? 볼게요. 아 내거지. 어. 인서트. 제네릭. 네임. 발음이 좋구나. 근데 이것도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. 그렇지. 이게 그나마 이것도 코드진행이 있었어. 응. 이 노래 좋아. 느낌도 너무 좋아. 맞아. 이거 또 약간. 뭐 보이프렌드 이런 게 나오는 거 봐. 사랑 노래인가 봐. 제네릭. 네릭. 아 이건 부르는 게 아니라 듣고 싶다. 오케이카가 부르는 거. 오케이카가 부르는 거. 어 이거 바꿔주세요. 오케이카. 어. 얜 왠지 근데 잘릴 거 같아. 잘릴 거 같아. 아니 이거 저작권. 자. 아. 스테이씨. 여기도 욕이 나오네요. 왜 이렇게 다들 욕을 쓰시는 거야? 효윤아 너도 질 수 없잖아. 차가게 좀 말해주세요 여러분. 저요? 아니요. 파파고로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. 네. 이 곡은 오케이카야의 인서트. 인서트. 젠 리크 네임이구나. 먹방 찍을 때 인서트. 맞습니다. 스테이씨. 네 여자친구가 되는 건 정말 짜증나. 비록 당신은 다작의 남자친구지만 나는 갑자기 너의 할음에서 분노의 중심이 되었다. 여긴 고등학교도 아니고 왜 그것은 차갑고 맵고 더러워 보이는가. 그것은 내 머리를 소금 웅덩이에 처박는다. 나는 스테이씨들은 너무 잔인할 수 있어요. 스테이씨. 이 여자친구가 되는 건 정말 짜증나. 당신이 적절한 남자친구이긴 하지만. 나는 갑자기 내 안에서 분노의 중심이 되었다. 갈 때 당신의 다른 자아들은 모두 간직할 건가요. 갈 때 다른 자아들은 다 가질래. 전화해서 내가 섹시하다고 말해줄래. 내가 너의 뮤즈고 천재라고. 그들이 내가 미쳤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까. 우리는 모두 늙어가는 드라마틱한 이름들을 스테이씨. 당신이 여자친구가 되는 건 정말 짜증나. 여자친구라고 하면. 그런데 남자친구가 남자한테 얘기하는 거잖아. 그러면. 그러면. 그렇구나. 네 머리를 소금 웅덩이에 처박는데. 혹시. 다른 스테이씨. 소연 자체가 다르다. 이게 너무 웃겨. 다른 스테이씨들은 너무 잔인할 수 있어. 그러니까 본인의 자아들을 다른 스테이씨라고 표현하는 거구나. 자기야는 사상들은 역시. 소연이도 다른 소연이들한테 좀 잔인할 수 있나? 그렇지. 너 너무.. 머리를 소금 웅덩이에 처박고. 아 내 머리를 쳐박는다고? 보여드릴게요. 스테이씨. 그 주인공은 여자친구가 되는 건 정말 짜증나. 비록 당신은 다작의 남자친구지만 나는 갑자기 너의 할앤에서 분노의 중심이 되었다 같이 메말라 가보자 연진아 팝파고 안되겠네 팝파고 좀 정확하게 부탁드려요 높임말씀은 좀 맞나? 아 뭔가... 똑같네요 소금 엉덩이라고 했어? 소금 엉덩이라고 했어? 소금 엉덩이? 소금 엉덩이라고 다들 아니야 그런 데가 없어 소금 엉덩이가 되는 것은 정말 짜증나 아니 쳐박는 것 같아 소금 엉덩이에 쳐박는 건 좀 뉘앙스가 많이 다르네요 그렇지 소금 엉덩이라는 건 좀... 아 그래서 아까 더럽다고 얘기를 했던 거구나 소금 엉덩이 그런 노래를 감상해보겠습니다 스테이씨 네 여자친구가 되는 건 정말 짜증나 근데 그럼 스테이씨가 남자친구 이름인 거잖아 놀아 오 벌써 다 땄네요 이 노래 너무 좋다 소금 엉덩이 어? 소금 엉덩이 지나갔어 It dumps my head into the prime 섹시하다고 말해줄래 내가 너의 미주고 천재라고 그들이 내가 미쳤다는 것을 상기시켜줄까 우리는 모두 늙어가는 드라클박한 이름들 스테이식 내 여자친구가 된 건 정말 짜증나 비록 당신은 다 자기의 남자친구로 웃지마 나는 갑자기 너의 원망의 공심이 대전 다 다 약간 기하스 느낌인데 그치 네 여자친구가 되는 건 정말 짜증나 네 여자친구가 되는 건 정말 짜증나 네 여자친구가 되는 건 정말 짜증나 비록 당신은 다 자기의 남자친구지만 나는 갑자기 너의 하름에서 분노의 성심이 되었다 이것도 합주하면 금방 나올 것 같아 응 이거는 기타를 치자 내가? 응 나는 노래만 할게 아 그럼 드럼도 없이 하는거야? 아니 드럼 하고 그냥 내가 할게 알았어 우리 같이 면말나가보자 견진아 나 지금 너무 기뻐 아 아니 코코마 왜 이렇게 되냐고 너무 기뻐 면말나가보자 근데 심지어 면말나가보자 아니래 다이어트 자극 멘트입니다 제 이름도 박연진인가 그랬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 이거 그거 미음 만들어주세요 연진아 나 지금 너무 기뻐 아 진짜 웃겨 아 그러면은 내가 두 곡이나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 이건 취지와 맞지 않다고 그거 어떻게 내가 부를 순 없는데 아 같이 부를까 우리? 에휴 사람들 다 나가 스테이이이이이이이이이 пом式 까지 가기 미 portfol 오! 분역 التwork 스테이이이 개 패스 아 어렵네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내가 노래 익히고 부르면 되고 얘가 이제 합주하면서 응 네 네 그러면 더 글롤이 봐봐 진짜 진짜 재밌어 그래 요즘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보신다고 그러기엔 좀 야하던데 부모님이랑 보면 조금 등에서 약간 땀날 수 있어 엄마는 뒤에서 아빠도 그 순간 그건 뭐 넷플릭스에서 하는 거야? 응 야해? 이응 기획 보러 가면 야 이게 좀 야하지 적나라하게 나오지 마 민망하다 이런거지 애들이 너무 나빴어 응 약간 ptsd 진심 ptsd 진짜 너무 나빠가지고 나 그런거 못봐 같이 메말라 가보자 연진아 이게 뭔지 알거야 선생님은 되게 뭐 별로세요 라고 말한다 뭐라 했지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조용해가지고 그치 내일 이거 오케이카 그치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또 그 다음에가 이거라서 그래서 그거랑 항상 내가 눈이랑 계속 붙이려고 했었는데 아 이게 그래서 그래서 아 그럼 이걸 이렇게 갈까? 어 그렇게 하고 그 내일을 음 나도 조금 힙한 느낌이 있으니까 힙한 느낌 6번 정도에 넣을까? 6번이 힙해? 아니 힙합 넘버 힙합 넘버 7번 나오기 전에? 그러면은 이거는 내 곡 다 해야되나? 오 그게 왜 나네 잠깐만 음 음 음 이렇게 하고 얘를 나중에 할까? 얘를 약간 바꿨잖아 근데 얘랑 얘랑 잘 붙을 것 같거든? 응응 그래서 얘를 빼면은 3번 4번 여기다가 이걸 넣는 거지 응 그 이거를 지루하시겠다 저희가 이사하는 소리 해가지고 여러분 지루하세요 그리고 레인 그리고 레인을 아 레인을 약간 여기 근처에 넣으면 잘 맞을 것 같긴 그치? 그 아 음 아 내 곡 내가 이거 하고 나면 약간 이럴 거란 말이지? 그리고 이거 해도 아 아니면 여기다 할까? 아니면 7번 전에? 네? 하는 게 그나마 날 것 같은데? 아 그래? 좋아? 아니면 10번 전에 근데 이게 너무 덥하다가 이거는 완전 이모셔널한 느낌이라 얘가 더 나을 것 같아 어 그렇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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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늘어넣네 시간이 어떤 시간이? 한 곡이 추가됐으니까 어 총 시간이 어 어 여러분 듣고 싶으신 곡 아 그래 이런 거 물어봐야겠다 듣고 싶은 그거 있냐고 그거 여러분들 듣고 그 헬로월드에서 헬로월드 때 듣고 싶은 세수년의 노래가 있을까요? 뭐 웬만하면 다 하려고 하긴 한데요 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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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고? 집에 집에 있어요 아 근데 그게 없네요 그게 없 그 어떤 거요? 이거요 그 아이씨 우와 이거 아 생각보니까 없어 아 이때 아마 그 약간 컨셉이 어 그래가지고 아테나 이방인 자유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요일을 선택하시느냐에 따라 들을 수 있는 곡과 들을 수 없는 곡이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걸 잘 하세요 뽑기를 이방인 고양이 고양이 안 원지같이 고양이도 좋아하시는구나 다 까먹은 거 같아 고양이는 치는 걸 까먹었어 포지션 달라가지고 그 나중에 오쿠스틱으로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고양이는 아예? 어 어 어 언플러그드 같은 거 할 때 아 짜장면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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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 준비해야겠다 그러게 그것도 한번 여기서 들어보자 어떤거? 개쩌는 잼 그거 들어보고 가자 여러분 개쩌는 잼도 들어볼래요? 우리 입으로 개쩐는 점이라고 하니깐 개쩔긴 했어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아니라 할 때가 너무 재밌었어 응 마침 그날도 왔어 그게 그때 현진이 컨디션이 좋았어 유독 유독스트 너무 길어 후반이 좋잖아 그치? 응 여기 없던가? 어 맞아 멋있는 것 같아 여기다가 여기다가 아맨 그만 박해싸 아맨 뭐하더라 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 후우우우もう ど의 근데 문제는 이런 짓을 한 10분동안 계속 같은 것만 친다는 거야 이러고 약간 질릴 때쯤? 어? 딴 거 쳤다 뭘 치는 것 같아 뚱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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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 이거 힙합이다 힙합 여기 완전 월드스쿨 랩 해야 된다 이거 하이파이로 들어봅시다 어 이제 바뀌었다 당근 찍어주고 있어 이 때부터 약간 그거 됐다 우리 좋았다고 했던거 베이스 너무 좋대요 베이스 좋다는 얘기가 되게 많다 고희미안 랩소년 아 시끄러워 아 시끄러워 왕성은 재즈 이빨 담대 이빨 담대 이빨 담대 이빨 담대 이빨 화영신 자 이제 받고 바뀌겠다 그리고 이거 완전 옛날 사이키데믹 이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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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동으로 리타르까지 했구나. 그러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잠시만요. 14일 밖에 없지? 14일? 14일 아닌가? 잠깐만. 유튜브 라이브 하자고 했었어. 14일이 토요일이지. 다음 주 토요일이야. 다음 주 토요일이야. 일주일이 돼 봐요. 모모의 수요일이야. 모모의 수요일이야. 감사합니다.